짜잔! 이 추언니가 또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몸치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추언니만의 춤 운동! 재미있고 신나게 땀과 살을 줘! 빼주는 전신 운동과 섹시한 여성 기능 운동이 한 번에! 운동 순서는요. 첫 번째, 골반 기능과 전신 살 빼는 운동. 두 번째, 상체 살과 뱃살을 빼는 운동. 세 번째, 옆구리와 힙업 운동. 네 번째, 전신 살과 허리 살을 빼는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옆구리 한번 늘려주시고 반대, 늘려주세요. 발 뒤쪽, 발 뒤쪽 옆에서 바라보는 허리와 같이 늘려주시고요. 네, 그대로 뒤로 숨 잡으셔서 등하고 발 뒤쪽 불어주시고, 둘 쭉 내려주세요. 옆구리 늘려주시고, 바람만 털어주시고 기지겠죠? 하나, 둘, 셋 네, 한 바퀴 돌리고 반대로 돌려서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가슴, 배워서 쭉, 바닥둔을 앞뒤로 조이면서 골반 위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또 반대로 돌려주실 거고요. 이 동작 끝나면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들어갑니다. 상체는 뜨거고, 무릎받침 맞춰서, 그다음 좀비째, 나 가볍게, 배고 힘주구, 발 전체를, 둘 네, 그러면 음악 맞춰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훑 삼체와 다음 하체으로 움직이지 말고, 골발만 돌려주세요 네, 한편씩 상추를 세워서 첫째, Goddess 하uffed 바닥 전체로 2! 3! 4! 무릎의 강력한 발톡 skills 3! 4! 5! 6! 7! 8! ptions more! 두번째 동작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숄더로 가슴까지 사용해서 업다운 업다운 해주실거구요 어깨 한번 해주실게요 하면서 점프 해주실거에요 네 그 다음 오픈 스텝 둘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배하고 팔하고 같이 어깨 올리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5 6 7 8 1 2 3 4 5 좋아요 오픈 스텝 음악 맞춰서 1 2 같이 배탈수 좋아요 네 한번 더 할게요 어깨 상체 전체 다 돌려 크게 5 6 7 8 뛰어서 어깨 하나 네 이렇게 오픈 스텝 네 1 1 3 호흡 5 7 8 9 네 다음 동작이에요 쭉 상체는 앞에 보시고 옆에 무릎은 옆에 보시고 상체는 앞 이렇게 해서 아래로 툭 반대 하나 둘 엉덩이 힘줍으시면서 그 다음 발끝 바깥 방향 라이드 스쿼트 하시고요 사이드 스트레치 해주시고 옆구리가 일어나도록 준비하시고 목을 빠르게 처럼 틀어서 골반 아래로 바닥을 잡아요 시작 하나 둘 왼쪽 엉덩이를 힘어주세요 하나 둘 잡아 후 좋아요 셋 내 팔 다시 넣을게 일 상체 세워서 일 둘 셋 일 일 일 일 일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일 일 마친 애가 폴셋을 입었어요 자 폴셋을 입었어요 발 후 포디가 쏙 나실하게 일 일 와인 스쿼트 시작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네 사이드 스트레치 원 트리 포 네 그 다음 동작이에요 트리스트 트리스트 해주시고 골반을 그 다음에 뜰거야 하나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발꿈치를 앞으로 돌리면서 뜰거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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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하고 발꿈치랑 같이 해서 허리를 내셔나게 준비하세요 준비해주시고 후 후 배꼽 쏘지 말아오시고 여 으 일러요 어깨를 내리지마 어깨를 올리지마세요 후 셋 하나 둘 둘 셋 셋 셋 너만 더 하나 둘 배꼽 쏘 셋 후 포 트리스트 후 배꼽있소 마치라시 코르소스 입었어요 후 허리사람 맞아라 뼈 후 두 어깨를 내리고 으 또 뛸게요 으 하나 둘 팔꿈치 앞으로 위 포 한번만 더 꽉 휠 네 첫번째 동작 들어갈거에요 네 가령끈 잡고 풀고 팔꿈 풀고 골반 위아래를 싹 네 무릎 같이 움직이면 안되요 그 다음 하프 스쿼트 세워서 발끝 방향 맞춰서 점핑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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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으 숨 쉬어서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요 골반 반대로 어깨 내리고 으 으 네 두번째 동작입니다 파일 셋 으 숨 쉬어서 으 후 파일 셋 둘 셋 후 파일 파일 넷 으 으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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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4 으 훅 좋습니다 으 하프 스쿼트 으 참치 세워서 무릎 방향 맞추세요 으 으 으 제일 첫번째 둘 두 번째 동작이에요 숄더로 하시는데 가슴까지 사용해서 업다운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하면서 틀어주세요 뛰어요 그 다음에 오픈 틀어주세요 오픈 내장근에 허벅지 체중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후 후 태쪽 뻗으면서 후 어깨 빼고 으 준비하시고 후 오케이 으 음악 맞춰서 후 으 으 어깨만 띄어 쭉 어픈 스텝 으 후 배 내장근에 허벅지 체중을 실어요 으 으 좋습니다 후 싯굿을 밀게 차를빼 자 둘 둘 으 빠진쪽 으 배꼽쏙지거나 않고 이렇게 오픈 셋 다 후 무릎을 바깥쪽으로 으 으 으 그렇지 후 후 후 네 그다음 트위스트 다 네 오른쪽 엉덩이 힘을 줘 힘을 줘 반대 힘을 줘 배꼽 쏘 네 그 다음 와이드 스쿼트 발끝바끝밤 바깥 방향에서 눌러 주시고 사이드 스트레칭 하실 때 가만히 있고 옆구리만 늘어나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갈게요 후 흐 허트로 허트 막 Pere 땀이 나왔는데요? 무릎 방금 movimiento 녀석 와이트 흐흑 배꼽 tho carefully 여긴 YEAH 내가 마침 människors 입었다 콜을 셋을 입었어요 지금 호텔을 붙 Ed vaak 가운데 호! 어깨 내리세요, 어깨 네, 그다음 와인 스턴트 세, 을 허벅지 안쪽 두개, 피벌 잡기 하도록 을 그대로 해서, 십자, 훅 내가 좀 살 빼고 싶은 부위에 집중해 주세요 그다음 동작 트위스트 네, 이렇게, 상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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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가 트위스트 뛰었다가 트위스트 앞꿈치, 네, 항상 점프할 때 이렇게 차례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내 뻗 뻗을 때, 팔 라인 예쁘게 됐으니까 준비 후! 바닥 조각 잡고 어깨 말랑말랑 세, 을 후! 을 세, 겨어 을 후 을 을 을 을 을 을 둘, 둘, 셋 을 트위스트 후 뛸게요, 셋, 을 셋, 을 칠 위 포 셋, 을 후 후 바닥 팔꿈치 앞쪽 후 후 후 배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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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한번 쫙 반복해 볼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첫번째부터 설명 없이 갑니다 준비하시고요 가슴 사선 입방향 배고프 어깨 내려주시고요 항상 운동되는 근육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건데 후 백인들 수빈 준비 후 후 후 좋아요 그러어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요 반대 늙 늙 훈 바이드레 파티 하프스 후 세워서 하나, 일, 일,. FIVE SIX SEVEN 점핑 제핑. 무릎으로 체중을 실어 나는데 허벅지을 실어야 돼요. 일, 세일. 크게 펴 보냐? 자아! 소동 움직이지 말고 어깨만? 오프스텝, 넷,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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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0 6 7 19ced 하루 1초 범어져 아니 attic쪽 탈출 mon casino 발 mind commun Basic 2회 2회 항상 포즈 Celebration 카 Foot Side Stretch 같이 후 어깨 내리고 넥 퀴스타 배꼽이 나오고 안돼 어깨 내리고 굴반은 더듬어도 돼요 으 으 으 앎맞도 못자 으 바깥다 하나 셋 으 후 넷 쭈욱 스케치면 할게요 쉬고 바쁘고 옆모습 하습 기다렸어 으 설득 넷 땀이 막 나시죠? 그죠? 좀 바닥 그대로 뒤펌서 으 네 옆구리 한번 밀려줄게요 후 하나 둘 셋 이 운동 자주자주로 해주세요 어떠세요? 땀이 정말로 많이 나고 몸이 개운해졌죠? 아침 저녁 두 번 해주세요 효과를 더욱 많이 보시려면 더욱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운동은 당신을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앞으로 추언니 운동으로 당신은 더욱 매력적이고 건강한 아름다운 여성이 될거에요 당신의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